안녕하세요. 킹콩 선생님입니다. 저는 우선 제 소개를 해야죠.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이트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N수생들을 위한 고3 수능 영화를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은 저를 볼 확률이나 기회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내신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 결국은 2년 뒤, 3년 뒤에 저하고 수능을 공부할 학생들을 위해서 마치 타이머신을 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이때부터 이렇게 잘 시작이 되어야 고3이 딱 됐을 때 너한테 단단한 기본기가 있어서 수능 영어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듣고 고1, 고2, 인연을 잘 보내고 나면 고3 때 정말 좀 도움이 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고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수능이 좀 멀지 않나? 그냥 뭐 나는 내신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또 사실 이런 면도 있어요. 학원가에서 뭐 내신 대비 따로, 수능 따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내신하고 뭐 고3 되면 수능하고 뭐 이렇게 마치 내신과 수능이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학원가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써놨는데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내신 대비를 제대로 잘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암기만 하고 뭐 이렇게 깜지 막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건요. 딱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구문과 업법이겁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저하고 만나게 될 고3이나 N수생이 되면 이게 구문하고 업법의 단단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력 자체가 좋아야 되는 그 이상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 자체가 좋아지고 나면 해야 되는 유형별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 접근을 하고 나면 아 나는 이런 유형이 좀 약하니까 약점 체크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스페셜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고3 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 세 가지를 할 때 아주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구문과 업법에 대한 기초가 단단하게 있지 않아서 그게 고3 때 발목 잡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구문에 있어서는 좀 왕으로 만들고 싶고 업법에 있어서도 좀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교재와 강자가 구문킹, 업법킹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킹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킹을 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제가 구문킹하고 업법킹 이 두 강자를 교재를 pdf로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누구라도 제 페이지에 와서 구문킹하고 업법킹 강자를 수강을 하면 교재 pdf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pdf를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많이들 패드에 갖고 다니시잖아요. 패드가 있으면 패드에 넣어서 수시로 보고 그러니까 교재비는 들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 열심히 보면서 구문킹하고 업법킹을 잘 연습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좀 해둬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토대가 될 거다. 이런 겁니다. 뭐 패드가 없는 사람이면 교재 컴퓨터에 넣어서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패드에 또는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교재 pdf를 이제 딱 제공한 걸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했으니까 교재비는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할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 좀 하고 이 퀘스트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이라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학습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예습을 먼저 하고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은 거 이후에 복습을 하고 이 과정에 따라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학습이 이제 진행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그 엇버킹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될 학생들이 볼 엇버킹, 구몬킹 이거는요. 수능, 수능에서 고1, 2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보는 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학습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 과정에서 예습 자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라 고1, 2 학생들도 왜 고3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고3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면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구나, 시간제구 풀면 이런 거 이제 다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1, 2 학생인데 고3 평가원 모의고사를 시간제구 풀었는데 3등급 이하다. 3, 4, 5, 6등급. 이 정도의 학생이라면요.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그 학습의 프로세스. 예습, 수업, 복습.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덜컹거리고 잘 안 되고 예습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복습도 안 되고 이런 게 당장 여러분 앞에서 학습에서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증상이 보이는 학생이라면요. 이 업버킹하고 구몬킹을 통해서 기초를 잡기 위해서 수업했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예습하거나 본인이 복습하는 건 당분간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 자체가 그게 언어잖아요. 언어다 보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미국에 딱 가서도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영어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요. 그 억양이나 문장의 순서라든지 이런 걸 계속 노출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그냥 나한테 스며들어서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내 실력이 그냥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문하고 업법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냥 수업만 계속 들으세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계속 듣다 보면 아, 처음에는 이럴 겁니다. 구문이 이런 거네.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듣다 보면 아, 이 단어에서 말하는 걸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단어에서의 예제를 내가 한번 시도해봐도 될 것 같은데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문제 맞히고 틀리는 걸 Q&A 게시판에 질문을 하면서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강의에서 몰랐었던 걸 질의응답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걸 다시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그냥 강의를 여러 번 돌리세요. 계속. 그냥 지문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요. 근데 이 방법이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고 요즘도 그런데 영어는 통문장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한테 영어 실력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많이 입증되고 논문으로 입증된 상황이거든요. 애니에 어쨌든 제가 통 크게 업버킹하고 구문킹 교재 PDF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1 여러분들 많이 다운받으셨으면 좋겠고 강의 여러 번 돌려서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냥 확 성적 올라갈 수 있어요. 영어 실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해서 그 다음 또 나가고 그 다음 스텝 밟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을 주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내신 영어 강의는 안 하지만 내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구문과 업법, 순회에 대한 질문 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고1 여러분 고등학생 되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파이팅해서 3년 뒤에 좋은 결과를 한번 저하고 내봅시다. 킹콩이었습니다.